그날 저녁 60대회의 연출자들이 성공적인 대회 종료를 자축하고 있을 때 명동성당에서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퇴계로와 종로 일대에서 밤늦게까지 경찰에 쫓기던 시민 학생들 800여 명이 명동성당으로 들어간 것이다. 일부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쫓겨들어가면서 자유성 발생적으로 명동성당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게 되면서 경찰 병력도 그 당시에 전주교 교구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진압을 하지 못하고 대치 상황이 그때부터 10일 저녁부터 계속된 거죠. 이들은 입간판, 성당 폐품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명동성당 내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당황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에 본부에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해산을 종용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이 이 국면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한다. 폭력 시위 및 불법 집회를 주도해왔던 좌경운동권의 핵심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 난동 분자들의 들은 종교 집회장인 명동성당을 이른바 성역임을 선언하고 좌경 공산혁명의 본거인 해방구로 설정하는 등 조 국장은 그러나 이들이 경찰의 자제 노력을 외면하고 난동을 계속할 경우 이를 60 집회하는 성격을 달리하는 체제 전복적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빠른 시간 안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농성 학생들을 좌경 용공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 성당의 주인결인 서울교구청 신부들은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을 적극 지지 동참하며 사제로서 이들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들에게도 농성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관심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이 처한 어려움은 많은 시민들의 보호본능을 자극했다. 명동성당은 이제 6월 항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학생들은 매일같이 학교별로 출정식을 갖고 명동성당 부근으로 집결하여 지원 투쟁을 벌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면 부근의 직장인들도 명동성당 앞으로 몰려나왔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 명동성당 농성자들에게 물씬 양면의 지원을 보냈다. 당시 명동성당 농성자들이 받은 격려 편지들은 크게 확대복사되어서 성당 입구에 나붙었다. 비록 몸은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뜨거운 가슴은 여러분들과 함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끝나고 함께 손잡고 춤을 출 때까지 용기를 가집시다. 명동성당과 담 하나로 인접한 개성 요구. 이 담장은 당시 명동성당 농성 학생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루트가 되기도 했다. 담장 넘어 전해진 물품들 속에도 격려의 편지가 따라붙었다. 보내는 물건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꼭 보고 싶은 언니, 오빠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웃으며 보고 싶습니다. 개성 요구 동생들. 시대의 아픔과 고뇌를 함께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못 미쳤던 평범한 샐러리맨 69명과 식당 주인 아저씨로부터. 성당 미사가 끝나고 신도들도 모금대열에 함께했다. 15일 이들이 자진 해산할 때까지 농성장에는 어마어마한 격려와 지원이 답지했다. 식량, 의류, 약품은 남아들고 성금만두 2천여만 원이 넘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시위대열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점심때마다 인근 직장에서 대거 몰려나온 넥타이 부대들이 명동거리를 가득 메웠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거대한 파도를 이루었다. 바리케이트 저쪽에서 명동성당 농성자들이 노래를 하면 바리케이트 이쪽에서 구호로 화답을 했다. 바리케이트 저쪽과 이쪽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6월의 명동거리는 그대로 살아서 끈틀거리며 흘러가는 뜨거운 강이었다. 6월 13일 아침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시국관계 책임자들을 수집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때 고건 내무장관은 상황 보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시민들이 동조가담하거나 고무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6월 11일 시민들이 주변에서 손뼉을 치거나 경찰에 야유를 보냈습니다. 6월 12일 군중이 합세했고 시민의 호응도가 두드러졌습니다. 6월 12일 오후 2시경 시위대가 약이 필요하다고 하자 시민들이 즉석 모금을 했습니다. 진압경찰은 주변 군중들의 야위로 사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체류탄 사용에 비판이 많습니다. 급진 좌경 세력과 반체제 세력이 연계되어 있으니 그 연계 상황을 파악하시오. 현 정부를 타도하고 그 후엔 야당 세력도 타도하려는 3단계 공산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혼란을 좌경으로 몰아붙이던 구태의 연안 관행은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다. 급진 좌경도 재야 운동권도 아닌 이 나라 평범한 중산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일찍이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를 지지하는 말 없는 다수라 지칭했던 계층.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중산층의 입안을 가속화시킨 것은 체류탄이었다. 직격탄을 맞은 위안열이 의식불명인체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도 경찰은 하루 2만여발이 넘는 체류탄을 쏴대고 있었다. 체류탄은 도시 전체를 시가전의 전장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국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행위였다. 지휘현장에서는 고민정권, 살인정권에 체류탄 정권이란 수식어가 하나 더 생겨났다. 체류탄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정권이란 뜻이었다. 이한열 말고도 크고 작은 체류탄 희생자가 섭출하면서 체류탄 피해를 줄이려는 아이디어가 거리에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여성 단체들은 체류탄 추방운동에 앞장섰다. 체류탄은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정경도 내 아들이고 학생도 내 아들 딸인데 체류탄 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왜 솥도 못 받아요? 곧 받으면 안 돼요? 체류탄 추방운동은 전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체류탄에 대한 염증, 그것은 곧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폭압적인 정권에 대한 염증이었다. 넥타이 부대는 이제 시위의 전면에 떠올랐다. 이 넥타이 부대들이야말로 그해 6월이 낳은 또 하나의 꽃이었다. 이들의 참여로 항쟁의 주체는 더욱 폭넓게 확산되었고 그러하여 6월 항쟁은 명실상부한 시민항쟁으로 자리내긴 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의 참여는 점점 늘어났다.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시위에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자가 많았다. 6월 15일 아침, 명동성당 농성자들은 밤을 새운 토론과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농성 해산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항쟁을 주도해왔던 명동성당 농성자들은 모두 현장을 떠났다. 5박 6일, 110시간만이었다.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농성을 풀더라도 향후 항쟁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몰았다. 그날 밤, 명동성당에서는 시위대도 전투경찰도 물러난 자리에서 나라와 민주화를 위한 특별 미사가 올려졌다. 사제들과 신도들과 학생들, 만 8천여 명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함께 염원했다.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이 땅 위에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그날이 한시밖이 오기를 그 간절한 기도가 만 8천여 개의 촛불이 되어 명동거리를 흘러갔다. 한时까지 해당한 기yscy 국민들과 공방 After Auע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